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요 매주콩 요거 매주콩 매주콩을 또 받았고 요거는 요거 이제 그 새바람 콩 굉장히 맛있더라구요 새바람 콩을 그냥 쪄서 갖고 다니면서 먹기도 하거든요 간식으로 그리고 요거 지 눈이 콩 올해 요거 저기 시골농가 요 하얀 콩 흰 콩 있잖아요 요거 키로에 어 6,000원 그 다음에 요거 서류태콩 새바람 콩 굉장히 달큰한거 키로에 9,000원 요거 지 눈이 콩 만원 인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 콩이 진짜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어 발효음식을 먹어야 와 저는 장이 좋아야 우리가 건강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아카데미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정말 정말 이 콩은 우리한테 진짜 없어서는 안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매주를 담글 때 이거 이거 세가지를 같이 담그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아마 제가 그걸 보여드릴 텐데 이 세가지를 같이 담근 건데요 너무 좋구요 이걸로도 이거 콩조리 할 때도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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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어서 같이 콩조리 해도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 이거 지금 어 석준민 사장은 지난해 거를 남겨놓은 게 없어요 항상 아무리 많아도 완판이거든요 석준민 사장님네 이 서류태콩이랑 진운이 콩이랑 그 다음에 이 매주콩 이거랑 꼭 사셔서 함께 한번 담가 보세요 매주가 제가 이제 그거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정보를 주려고 제가 그런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왜 도대체 이 발효음식이 뭐에 어떻게 좋으냐 장래 환경이 좋아야 여러분 병이 없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데 그 역할이 이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검정색이 왜 좋아요 우리 왜 검정색이 좋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색을 섞어야 검정색이 나오는 거래요 아시죠 여러분 우린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별로 그걸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모든 색 우리가 흰 걸 먹어야 된다 뭐 검정색 먹어야 된다 보라색 먹어야 된다 빨간색 먹어야 된다 막 그럼 찾아 먹잖아요 이 콩은 그냥 자체가 검정색이잖아요 그리고 이 진운이 콩은 제가 농사지라고 해서 진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꼭 이거 함께 하시기 바래요 주문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